자 우리 전 시간에 가지고 간단하게 소방관계법규 어떤 걸 할 거고 우리 각장의 문항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봤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누구 진도 한번 나갈까요? 우리 교재 가지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먼저 제1장. 자 1장은 제목이 소방, 자 우리 기본법, 기본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같이 한번 한꺼번에 한번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좀 먼저 보면 첫 번째 우리 누가 나와? 우리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소방기본법에 대한 목적.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우리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한번 좀 보면 얘는 화재를 우리 예방, 자 그 다음에 우리 경계하거나, 경계하거나 우리 누구 진압, 자 우리 누구 진압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재, 재난, 재해. 화재, 재난, 재해. 우리 그 밖에, 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 구조 또는 구조, 우리 구급활동을 통해 자 우리 국민의, 국민의, 우리 국민의, 우리 누구를,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자 및 우리 재산을,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우리 보호함으로써, 자 우리 공공의, 공공의 안녕과, 안녕 및, 자 그 다음에 우리 질서유지와, 자 질서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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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복리증진에,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바지함을 우리 누구 목적으로 한다. 자 요게 우리 누구 소방기본법에 대한 제가 목적을 한번 쭉 써드렸어. 뭐 때문에 그러냐.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 그대로도 물어봐요. 다음 중 화재를 예방 경계, 우리 경계가나 진압하고, 우리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우리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이러고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찾으면 돼. 우리 소방기본법하고 얘를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이 뭔지, 문제로 물어보고서, 예. 기본법을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소방기본법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목적을 써놓고 뭐해라. 기본법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고, 화재를 예방, 경계, 그 다음에 우리 진압하고, 이렇게 우리 두고, 가로 안에다가 우리 보기를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고서,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는 가로 안에 우리 들어갈 내용을 찾으래요. 그러면 누구 예방, 경계, 진압, 이러고 찾으면 되겠네.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자, 재난, 재해. 우리 누구?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구조, 구급 활동을 하고, 국민의 우리 생명,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우리 안양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몇 개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누구 여기까지라고 볼까요? 하나,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한다. 둘,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한다. 셋. 그 다음에 공공의 안양 및 질서유지한다. 넷,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거기 우리 목적 네 가지 써놓은 거예요. 화재를 우리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자,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모호한다. 구조, 구급 활동하고, 국민의 우리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안양 및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다음 목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려놓고, 이렇게 네 가지 빼고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 아닌 것은. 그러면 얘네 이렇게 우리 지금 정리한 네 가지 빼놓고, 나머지를 좀 찾게끔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한 관연대에 다섯 번 이상 나왔어. 다섯 번 이상.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문제 좀 출제 민도는 좀 그래도 있는 편이야. 안 그래도 관연대에 우리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주어지고 기본법을 찾아라. 가로놓기 문제로 우리 주어지고 목적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보더라는 얘기예요. 좀 꼭 기억을 좀 해두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 좀 봐두시고. 두 번째가니까 우리 소방기본법에 뭐가 나와요. 용어정리가 나오네. 용어정리. 용어에 우리 정의를 한번 보면 용어에 정의는. 첫 번째, 첫 번째. 소방대상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대상물. 우리 첫 번째 누구부터 소방대상물 먼저 한번 보죠. 소방대상물. 자,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대요. 선박. 그 다음에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소방대상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소방대상물이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너무 많잖아. 시험에서 여기 문제에 나오는 게 소방대상물이,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거예요. 아닌 것은.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 찾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 빼고 나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소방대상물이 우리 누구도 아닌 것은 어떤 게 있냐. 아닌 걸 찾아라 그래 놓고. 우리 누구도 항해 중인 선박. 항해 중인 선박. 얘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박해도 있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만 뭐한다. 우리 누구도 소방대상물로 보고 항해 중인 건 우리가 소방대상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도 항공기. 항공기도 공중에 날아가 있으면 우리 누구도 소방대상물을 볼 수가 없겠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구야. 소방대상물이야.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건 우리가 소방대상물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항구에 정박이 돼 있어. 항구에 우리 배가 정박했을 때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화재 진압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바다에 떠 있어. 항해 중이야. 바다에 떠 있으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화재를 진압을 못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누구?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우리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박해 있는 건 가능하지만 항해 중인 건 우리가 우리 소방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 우리 누구? 하늘에 떠 있으면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것도 우리 누구? 소방대상물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다. 그럼 문제에서는 다음 중 소방대상물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래 놓고 얘가 주로 나왔고 거의. 얘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구? 항공기 집어넣고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한 두 가지 형태 물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자. 우리 소방대상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닌 걸 외우라는 얘기야. 그래야 더 편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누가 나와? 관계지역하고 나와 있네. 관계지역. 자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활동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자 이게 우리 누구? 그리고 문제가 출제된 지가 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출제된 지가 옛날에는 출제가 됐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안 나와. 1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셔도 되고 10년 넘도록 여태까지 문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출제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에는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게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예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 출제 안 하겠다는 개념인 것 같아. 확인 정도만 해주세요. 확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누가 나와? 관계인이 나오네. 관계인. 관계인이라는 건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여기 소방대상물들 있죠. 얘네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 소유자. 우리 점유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관계된 사람. 관계인. 아이고 우리 누구? 관리자. 거기에 우리 누구? 관리하는 관리자. 이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래서 우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우리 누구? 점유자. 관리자.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계인이다.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것은 이러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얘네들 빼고 나머지 하나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네. 자 이래서 요건 앞글자만 따서 그냥 이렇게 좀 한번 외울까요? 소. 점. 관. 자 이래서 우리 누구?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우리 누구? 관계된 사람. 관계인이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 자 앞으로 관계인 그러면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고. 자 네 번째 가까이. 소방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소방본부장. 자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 우리 누구? 특별자치도. 우리 시도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 누구? 시도라고만 얘기해요. 그냥 다 줄여가지고 누구 맨 끝에 있는 가로 쳐 놓은 것처럼 뭐? 시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거예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얘는 우리 누구다? 부서장이야. 부서장. 화재를 경계, 진압, 예방, 조사, 구조, 구급 이런 활동을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 걔를 울명 우리가 소방본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란 화재를 우리 그 지역 안에서 뭐 우리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우리 누구? 구로구다 그러면 구로구 안에. 구로구 안에. 자 우리 근데 구로구라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구까지는 안 들어갔죠. 그냥 이렇게 갈까요? 여기 서울시다. 인천광역시다. 서울특별시다. 아니면 경기도 우리 누구? 경기도 쪽에 의정부시다. 아니면 뭐 저쪽 용인시다. 이러면 시. 또 우리 누구? 이런 특별광역시. 이런 곳에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소방관서. 소방관서 부서의 장. 그 사람을 두고 소방본부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자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고. 다섯 번째. 소방대라는 게 나오네. 소방대. 소방대.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 자 그래서 우리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 재해 그 다음에 구조,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여있는. 자 우리 조직적으로 모여있는 이 조직을 뭐라고 그런다. 조직체를 소방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방대. 안에 우리 누구? 소방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 자 그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라는 게 있고 의용소방대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의무소방대라는 게 있네. 의무소방대. 의무소방원인가요? 의무소방원. 아 우리도 의용소방원. 의무소방원. 자 그래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우리 누구? 의용소방대원. 여기 뭐 대자 우리 누구? 빠진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이 사람들을 우리 누구 묶어서 한꺼번에 두고 소방대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소방공무원이라는 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방관들. 우리 화재에 우리도 지나 바로 불 끌어 다니시는 우리 소방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우리 119에다 전화하면 전화 받아가지고 긴급할 때 응급처치 우리 누구? 응급처치라든지 사고 났을 때 우리 바로바로 출동하시는 분들. 그런 우리 공무원들. 일명 우리 누구다. 소방대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 누구? 소방관들을 소방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원은 뭐 이런 우리 누구? 우리 지역마다. 지역마다 뭐 면따니 또는 군단이 읍단이 뭐 이런 데 보면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우리 소방소에서 우리 소방대원으로 우리 누구 임명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소방활동을 해주는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네.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들은 우리 누구? 의무경찰처럼. 의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찰 우리 누구? 군복무로 우리 누구? 경찰 생활해가면서 대시 하나 하잖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 우리 누구? 소방관 우리 누구? 자기 군 생활을 우리 소방 쪽에서 하시는 분들. 우리 누구? 의무소방원이라고 그래요. 자 간단하게 문제서는 다음 중 소방대원이 아닌 걸 찾으래. 소방대원이 우리 누구? 아닌 것은? 이러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소방대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3명 빼고 찾으면 되겠네. 소방공무원 우리 누구? 소방관. 소방관이 누구다? 소방공무원. 소방관. 그 다음에 의용, 의무. 소방관, 의용, 의무. 이렇게 우리 누구? 이 3명이 우리 누구다? 소방대원에 속한다. 아닌 건 빼고 나머지 한 명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 소방대. 우리 기억을 좀 해두시고. 여섯 번째. 우리 소방대장하고 나오는 소방 우리 누구? 대장. 소방대장. 그러면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소방대장은 누구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누구를? 소방대를. 아까 얘기한 이 소방 우리 누구? 대원들. 소방대를 우리 누구? 지휘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현장 우리 책임자라는 얘기야. 현장 책임자. 현장에서 소방대를 총 지휘해가지고 우리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 소방대장이야. 우리가 대장은 누구다? 대빵은 우리 누구? 대빵이잖아. 현장에서의 대빵이야. 우리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전쟁터 지휘하면 어떻게 돼?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 전장에 나가서 거기 우리 그 전쟁터를 총 지휘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장군이라고 그러잖아. 대장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라는 말은 누구다? 짱이라는 얘기야. 그 현장에서 총 지휘하는 짱. 그 사람이 누구다? 소방대장. 그런데 그 지역에 화재 불이 나거나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누구야? 소방본부장이나 그 지역 소방본부장 서장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누구? 소방대장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야. 내가 우리 누구 출동해서? 왜? 소방본부장이 우리 출동. 우리 현장에 나가면 제일 잘 많이 아니까. 내 대원들 내가 다 뭐해? 통소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소방본부장 서장이 뭐가 되는 거야? 현장 짱이 되는 거야. 소방대장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대장. 대빵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 두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우리 누구?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갈까요? 자 우리 누구? 세 번째. 여기를 우리 누구? 자 여기 우리 누구? 그냥 1, 2, 3번 하니까 헷갈리겠네. 가로 쳐놔야 되겠죠? 2번에 우리 1번이야. 얘는 우리 누구? 가로 안 쳐놓으니까 또 헷갈리겠네. 나중에 번호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 누구? 가로 쳐놓고 좀 보자. 자 세 번째. 세 번째가니까 소방기관 설치하고 나와있네. 소방기관. 우리 누구? 설치. 자 소방기관을 설치하겠대요. 자 우리 첫 번째 뭐 시도,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누구다? 소방기관이래. 소방기관. 자 그러면 소방기관 한번 볼까요? 소방기관은 우리 첫 번째. 자 2번 보니까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래요.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줘? 시도지사가 지겠대.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상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첫 번째 소방기관. 여기서 자꾸 소방기관, 소방기관 그러는데 소방기관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동네에 가면 소방서 있죠? 소방서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누구? 소방기관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누구? 소방서 얘기하는 거야. 소방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누구? 소방기관에 필요한 우리 누구? 설치에 필요한 소방기관을 설치하고 싶어. 자 우리 누구? 어떤 지역에다가 광역시 또는 우리 누구? 시도에다가 소방기관을 하나 설치하고 싶어. 그러면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누구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뭐해라? 소방기관 설치해주라는 얘기야. 소방기관 설치할 때는 앞으로 누구령을 따라라? 대통령령을 따라라. 자 두번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또는 우리 누구? 소방서장은 지휘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또는 우리 누구? 소방서장.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우리 누구? 지휘권자. 지휘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가 되겠다. 시도지사. 자 그러면 우리 누구? 대빵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시도지사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여기 경기도로 갈까요? 경기도에 가면 수원시, 화성시, 시단이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누구? 우리 경기도, 충청남도, 도단위가 되잖아. 도에는 도의 대빵이 있고 각 시에는 시의 대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의 대빵, 시장. 각 도의 대빵, 도지사.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도지사가 거기 책임권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 누구? 이쪽에 어디로 갈까요? 가까운데 시흥으로 갈까요? 시흥시? 시흥시가 여기 있대. 시흥시가 있으면 시흥시장이, 그 시흥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이죠. 시장은 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보잖아.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 누구? 이 시에 뭐가 몇 개 있고, 예를 들어 노래방이 몇 개 있고, 아니면 우리 누구? 이런 우리 마트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 이 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다? 시장이라는 얘기야. 왜? 계속 보고 봤잖아.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시장이고, 그 시에 있는 소방서를 다 관할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누구야? 시장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시에, 우리 누구? 소방서가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소방서에 있는 본부장들, 부서장들, 장들을 우리 누구? 우리 소방서, 우리 누구? 본부장님도, 우리 소방서에 있는 소방서장님들, 다 우리 누구? 회의 있으니까 모이십시오. 그러면 소방서장들 와가지고 같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누구? 소방의 취약점, 우리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고, 거기에 우리 어디 지금 뭐가 좀 필요하고, 우리 소방인력이 좀, 지금 우리 오래 들어와가지고, 우리 뭐야,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반면에 소방인력이 부족합니다. 계속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방서를 총괄, 우리 누구? 그 지역에 있는, 시, 도에 있는 소방서를 총관할하는 사람이 누구다? 시장 대빵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는 시장, 도는 우리 도지사 얘기하는 거고, 근데 도까지 우리 총괄, 이렇게 나오니까 시 도지사라고 그러고, 대부분 우리 시장이, 우리 한 시에 우리 누구? 대빵이 책임을 다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도 누구 명령 따라야 돼? 시 도지사 명령을 따라야 돼. 아시겠나요?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소방, 우리 누구? 화재 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할 때 이 사람들이 거의 현장 대장이 되지만, 이 사람들을 총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그 지역, 우리 누구? 지자체장이 된다는 얘기야. 지자체장. 그래서 시면 시장, 도면 도지사,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이나 서장도 누구만, 시도지사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자, 이게 우리 누구? 제가 두 개 써드린 이유는 이 두 개가 시험 문제라 두 개 써드린 거야. 이 두 개 가지고 문제 물어보니까 우리 좀 기억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갈까요? 자, 우리 네 번째. 자, 네 번째 가니까 우리 누가 나오냐?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나오네. 종합상황실. 자, 우리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좀 한 번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종합상황실의 우리 설치, 운영, 운영권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주는 건 누구다? 우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소방에 대한 대빵, 우리나라에 우리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 누구예요?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소방청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누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 우리 누구? 총, 전체 종합상황실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우리 누구? 우리 보도도 해가면서 하죠. 하지만 이런 시, 시에서 만약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에 대한 시장이랑 본부장, 서장들이 뭐 해줘야 돼? 그 시의 종합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해줘야 돼? 그 시를 다 컨트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은 우리 누구? 설치나 운영해주는 사람이 누구다?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되겠다. 자, 소방, 우리 종합상황실의 우리 설치와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더라. 그런 거는 확인 정도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보고를 한다. 누구? 좀 확인을 좀 해두시고. 자, 거기 보니까 네 번째, 4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있나요? 보고 발생 사유하고 나와있죠. 이게 누구야? 종합상황실에 우리 보고해야 되는 보고사항들이에요. 보고사항. 종합상황실에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재난, 재해 피해가 입으면 뭐한다?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정도의 우리 누구, 어떠한 우리 누구,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종합상황실에 우리 누구 보고를 해줘야 된다. 보고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누구예요. 사망자는 몇 명? 사망자 5명 이상이면 사망자 5명 이상이면 우리 누구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줘야 되고 사상자가, 사상자는 몇 명? 10명 이상일 때 사망자는 5명, 사상자는 10명 이상이 발생한 우리 누구? 이상, 우리 발생 화재. 이렇게 발생한 우리 화재는 뭐한다?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 5명 안 죽고 그러면 4명 죽으면 보고 안 합니까? 규정상, 법상 그렇다는 얘기지. 화재 발생해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우리 거의 보고는 해줘요. 자, 우리 앞으로 종합상황실에 그렇게 우리 따지자 그러면 우리 누구 암기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상황실에다 내가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몇 명 이상 죽어야 돼? 5명 이상 죽거나 또는 10명 이상 우리 누구 사상자가 발생했을 땐 종합상황실에 무조건 보고사항이다. 아시겠나요? 시험에 이런 거 갖고 물어보니까 우리 누구 사망자는 사상자의 얼마? 반.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상자 10명, 사망자는 반. 5명 이상이면 보고를 꼭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이재민. 이재민이 발생했을 땐 이재민 몇 명? 100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뭐한다?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피해액이. 재산피해액이 얼마 이상이면? 50억 이상이면. 50억을 넘어가면 이건 종합상황실에 뭐해줘라? 보고를 해줘라. 자, 네 번째는 관공소, 학교, 정부미, 도전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이런 것들 있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관광호텔 해놓고 우리 누구 5번 가니까 관광호텔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의 우리 누구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건축물.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뭐해줘라?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줘라.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으면서 확인 정도 해주세요. 확인 정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얘네들은 좀 한번 더 보자. 얘네들 갖고 주로 우리 물어보니까. 이것도 우리 뭐 한 번이 아니라 우리 몇 번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니까. 이거 임명수 바꿔가지고 틀린 걸 찾으시오. 이재민을 뭐 예를 들어 50명으로 바꿔놓고 틀린 걸 찾으시오. 아닌 걸 찾으시오. 재산피해 이거를 뭐 10억 이렇게 바꿔놓고 아닌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막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대부분 세 가지 조건이 넘어가면 우리는 거의 아닌 걸 찾으시오. 이러고 거의 물어봐요. 조건이 세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아닌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러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런 것들 우리 누구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없는 내용 하나 볼까요? 종합상황실. 자, 종합상황실.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주냐. 상황실이 우리 해주는 업무는 뭐냐. 업무에 대해서 좀 보면. 첫 번째는 재난상황.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해주는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의 발생. 또는 우리 누구 들어오면 신고 접수도 받고 신고 접수.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대한 우리 누구. 수습에 필요한 우리 누구. 수습. 수습에 우리 필요한. 자, 우리 누구. 정보.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우리 누구 누구. 제공을 해주겠다.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상황실에서는 재난이라는 게 발생하면 전파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에 대한 발생. 우리 신고 접수도 받고. 재난상황은 우리 수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누구 정보 제공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종합상황실에서 해주는 역할이다. 나중에 문제선 이것도 세 가지 넘어가니까. 아닌 것은 빼고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빼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에 대한 내용. 종합상황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종합상황실. 그 밑에도 우리 누구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뭐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나든지. 또는 뭐 가스 및 화학용 폭발할 때. 또는 우리 항구에 매워둔 우리 총턴수가 뭐 천턴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다 보고사항인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고. 메인은 이 정도 좀 보자. 이 정도 보면 문제 푸는 데 이렇게 큰 많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좀 우리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까요. 우리 다섯 번째 가자. 다섯 번째. 자, 우리 누가 나와 소방박물관 등 하고 나와 있는 소방박물관 등. 자, 우리 소방박물관 한 번 볼까요. 첫 번째는 소방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권자는 누구다. 소방청장이래. 소방청장. 설립하고 운영하는 건 소방청장. 소방대빵이 해주는 거고. 자,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은 뭐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우리 누구? 설립 운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설립하고 운영하는 건 누가 우리 책임자다. 시, 도지사가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우리 사항은 시, 도에 있는 시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걔네들을 설립, 운영해가지고 우리 운영해주면 되더라. 자, 그거는 제가 우리 지금 말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자,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소방박물관. 소방박물관의 우리 누구? 설립 및 우리 누구? 운영권자. 설립 및 운영권자가 누구다? 소방청장이라고 그랬는데. 소방청장. 소방청의 대빵, 소방청장. 두 번째 소방체험관을,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 시, 도지사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 두 개 정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렇게 좀 한 번 기억을 좀 해두는데. 한 번쯤 생각해보면 금방 어려운 게 아니야. 아까 우리 두 개 세 가지로 나눌까요? 소방기관. 소방, 소. 소방, 소. 소방기관을 지으려고 하면 대빵 누구? 누구령을 따라가야 돼? 대통령령 따라가야 돼. 맞아요. 대통령령 따라가야 된다 그랬고. 소방박물관이래요. 자, 우리 소방에 대한 우리 누구? 옛날 소방역사부터 있는 그다음에 우리 누구? 이런 박물관들이 우리나라에 맑게나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소방박물관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의 전국에 몇 개 없을 거라니. 이게 손 꼽을 거야. 저도 아직 개수를 못 씌어봤어. 그럼 소방박물관이 몇 개 안 돼? 그거를 총 책임하는 사람은 소방의 대빵인 누가? 청장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 소방박물관은 우리 전국에 몇 개 없고 그 소방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직구 관리하고 하는 건 누구다? 소방청장 대빵이 해주는 거다. 소방의 짱이 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방체험관은 요즘에 우리 각 지자체별로 우리 체험관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사람들 왜? 우리 누구? 심폐소생술, CPR 우리 누구? 체험도 하고 인공업 우리 누구? 인공업 이런 심폐소생술 체험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요즘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고. 맞아요. 이런 체험도 하고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누구 어떻게 대피해라. 거기 체험관에서 교육하고 지진 체험도 하고. 맞아요. 이런 체험들은, 이런 체험 같은 걸 하는 건 어디 있다? 각 지자체별로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지자체 어디에서 해? 소방서에서 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시단위 또는 우리 누구? 뭐 이런 도단위 이런 별 우리 누구? 시단위나 우리 뭐 이런 시단위별로 각 소방서에 이런 체험관들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서울에도 우리 누구? 저쪽 어디야? 우리 세종대에 우리 근처 가면 어린이 대공원 있죠. 서울 어린이 대공원 옆에 가면 소방서 거기에 우리 누가 있어? 이런 우리 체험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야? 각 지자체에서 이건 만드는 게 지자체에서. 그래서 소방,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이. 지자체 장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장만 얘기할 거야. 돈은 너무 커. 그러니까 이제 시단위로만 갈 거야. 시장이, 우리 시에 이런 체험관이 하나 있어야 돼. 왜? 사람들 와가지고 다 체험하고 사람들이 재난이나 발생하라면 대피하고 우리 안전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우리 누구 체험관 만드는 건 누구다? 지자체 장. 시장이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험관은 지역, 지자체에서 만드는구나. 누구? 시장의 명령. 우리 시장이 설립하고 운영하고 다 해주면 되는구나. 시장이 대빵이구나. 하지만 박물관은 시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우리 누구 필요한 곳만 지정해서 소방, 우리 누구? 아,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소방박물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대빵이 누구의 명령 들어? 소방청장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박물관은 우리 누구? 소방의 대빵, 설립 운영하는 거는 대빵, 소방청장. 체험관은 시 도별로, 시별로 다 있으니까 시의 짱인 누구? 시장의 명령 들으면 되겠다. 그래서 설립 운영은 누가 해줘라? 시장 네가 알아서 해줘라.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우리 소방, 박물관까지 우리 관련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여섯 번째 갈까요? 우리 여섯 번째. 자, 우리 소방력이라고 나와 있네. 소방력. 소방력의 기준 뭐 이러고 나와 있네. 자, 소방력이라는 건 누구냐? 소방에 필요한 우리 누구? 힘, 힘력자죠.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누구야? 소방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소방, 우리 누구? 소방에 필요한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 첫 번째,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행정, 안전부령에 의해서 우리 누구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 시행권자는 누구다? 시, 도지사가 우리 누구? 얘네 우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우리 누구? 인력. 소방 업무에 필요한 우리 누구?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누구? 기준, 인력, 장비. 다시 얘기하면 소방력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소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방력에 대한 우리 기준. 자,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따라간다? 행정, 안전, 부령이 정한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한 얘네 기준에 따라서 우리 누구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방 인력도 보강하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방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는 자, 우리 얘네 기준은 누굴 따라가라? 행정, 안전, 부령을 따라가라. 두 번째, 그러면 소방 업무에 필요한 우리 누구? 아, 관할 소방을 구역해. 소방력 확충에 필요한, 소방력 확충에 필요한, 확충에 우리 필요한 계획서를 수립해봐라. 우리 누구? 계획서 수립. 계획서를 수립하는 사람은 누가 해줘야 된다? 시, 도지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 도지사가. 자, 그러면 소방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거를 우리 누구? 만약에 소방관을 뽑을 때는 자격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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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사람들을 소방관으로 뽑아라. 소방, 장비는 소방차는 기본적으로 우리 누구? 크기가 얼마 이상, 물탱크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소방, 휠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은 행정, 안전부, 우리 영어로 정한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자, 우리 지역의 관할 지역, 관할 구역의 소방력이 부족하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지역에 소방인원이 몇 명 있는지, 이 지역에 소방인원이, 소방장비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컨트롤해 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 지자체 장. 그 지역의 시장이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소방, 우리 소방소가 몇 개 있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몇 명 있으며 우리 소방장비는 뭐뭐뭐가 있다. 누가? 본부장이나 서장들이 계속 보고 올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회의 거쳐가지고 우리 소방서장들 다 들어오십시오. 회의합시다. 회의해. 자, 그럼 지금 만약에 우리 소방서 지금 우리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거나 뭐 있으면 우리 누구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해라. 먼저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뭐해? 우리는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도 인력이 좀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지금 해가지고 소방인력들이 그쪽에 지금 저 우리 외곽지역까지는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확충 좀 해줘라.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소방장비들이 너무 노후됐다. 노후돼가지고 좀 교체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일 잘 파악하는 게 누구야? 시도지사가 소방서장들한테 다 우리 누구 자료 수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방력을 확충하는 이 계획서는 누가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아, 이만큼 그러면 우리 각 소방서에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라든지 장비들 보고를 올리면 시장이 뭐해?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하는 거야? 행정안전부에다 올려야 되죠. 자, 우리 지역에 지금 필요한 소방인력이 이만큼이고 장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예산 있으면은 예산 좀 줘라. 우리가 누구? 소방력을 좀 확충할 테니.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가 없으면은 우리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올리지 않으면 함부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함부로 막 돈 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지역, 관할 지역에 소방력을 확충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짱이 제일 잘한다. 누구? 시도지사. 그럼 네가 뭐해? 계획서 수립해. 계획서 수립에서 자, 요거 소방력 확충하려고 그러면 무슨 영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우리 소방력을 확충을 해.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방력 확충하는 거는 우리 누구? 나 행정안전부령. 우리 안전부령을 따라가고. 자, 그 다음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계획서 수립은 누가 해라? 그 지역의 짱. 우리 시장 네가 해라.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소방력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방력에 관련된 내용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소방력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했어요. 소방력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소방장비에 대한 우리 국고보즈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